2. 1. 2. 3. 4. 4. 5. 5. 5. 6. 6. 7. 7. 7. 7. 7. 7. 7. 8. 9. 8. 9. 9. 9. 10. 10. 10. 스파킹은 나무가 됐죠? 열매처럼 지금 차량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세워서 새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미라도 걸렸네. TSM은 필요하에 공백이 생긴 것을 절묘하게 활용을 해서 잘 찔러 들어왔네요. TSM도 4명. 한 명만 더 찾아내면 교환. 바꿔주면서 아이로. 아이로 선수가 진짜 이건 슈퍼 세이브 해줬죠? 이거 보세요. 수루탄 수루탄. 구스타브 던져주고 있거든요. 아아! 이쪽에서 위키드 선수에게만 당하지 않으면. 네. 바로 당하... 어? 모르면 맞는데요? 모르면 맞는데요? 자아! 빨라요. 빨라요. H라. 네. 반응 속도 보세요. 다물 넘지 못해도 H는요. 볼 수 있을 때 쏩니다. 그렇죠. 페이지 클랜. T7의 뒤를. 지금 뛰고 있는 탐원기아인데요. 슈퍼클 무너졌고요. 전매치의 복수 느낌으로 다시 한 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crack. 피지 좀 무너져요. 거니 페이지 클랜 못 가나요? 위키드를 내려가? 이러면서? 지금 언더 선수의 어려운 싸움이거든 하나 잡혀잡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 더, 하나 더. 핀 로고 있는, 핀 로고 있는, 핀 로고 있는. 하나 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하나 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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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아,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자, 지금 뜁니다. 네. 좀 살아야 돼요? 자기장? 어렵습니다. 거의 오픈필드예요. 그렇죠. 아.. 좀 더 상대가, 템포가 느려졌기 때문에 T7이 지금 힘을 많이 내는데요? 야, 이거 자, 이걸 다 뚫으면서 오나요? 이거 잡아야죠. 아하! 너무 오래 쐈어요. T7, 아이로, 양각 네? 이거 들으면 반대편 쪽에 있는 팀들은 아싸라고 예측했죠? 게이밍의 그 동선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TST가 이쪽으로 왔을 때 터져주는 틱토메이션 게이밍 화이트의 수류탄이 한번 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수류탄! 야, 이쪽에서는 서로 서로 계속 교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자, 이것은 설씨. 자, 좋죠, 좋죠! 아프리카프릭스 자, 옵니름 지금 체력을 강성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프릭스와 4AM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3파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프릭스 4AM 그리고 디지털 에슬렉틱스 3국지입니다. 자, 이때, 이때 한번 쓰러 가야죠. 이때 한번 쓰러 가야죠. 이것이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서 왼쪽 보세요. 크레이지 왼쪽으로. 모르면 맞아야죠. 터져야죠. 어, 이거 타요? 자, 위치를 알아요.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아! 알아요! 계속해서? 수류탄. 아낌없이 모아줘야 돼요. 아프리카프릭스!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이제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일격에서 흘려고. 일단, 독실 빌려 조심해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자, 수류탄 수류탄. 자, 이거 일격에 옵니다. 일격에 와요. 데미지 입어서 지금 푸시하는 거예요. 같이 싸워야 돼요. 자, 3명으로 승부 봐야 됩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연막 4개 있거든요. 자, 한시아 뒤에 좀 거리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자, 성공! 야, 수류탄이 많아요. 이게 엄폐물에 고정되어 있는 인원들에서 수류탄이 계속 들어가서. 자, 한시아가 버텨줘야 돼요. 네. 살릴 수 있는 동안 그때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던질게. 푸시 준비, 푸시 준비. 여기 연막, 연막, 연막. 아, 히카리. 아니, 아니, 왼쪽, 왼쪽. 자, 시간 끌어주면서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아이템 다 써야 됩니다. 자, 한시아가 끌어줬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오른쪽 코드말이크. 코드말이크. 히카리.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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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3대2요, 3대2. 3대2. 돌아주면서 이 포지션 바꿔주는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히카리. 3명, 2명. 3대2, 3대2. 살리고 있어요. 코드말인 토뚔. 꽁 누웠습니다. 자, 누운거 잡아줘, 엣지유. 하나 좀 던져주고. 포지션 좋은데. 3대3. 다시 3대3. ug 1대1, 1대1. 1대1. 탯기제이크 말고 천천히. trasayı під降다. 테레톨 에스레이틱스. 와.. 와.. 现 entire..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남았습니다.